적극적 전장 내 화살은 무엇보다도 더 빠르지 몸 좀 풀어볼까? 발키리의 앞엔 오직 승리의 길만 펼쳐지리라 세렌디아의 찬란한 부응을 위하여 우릴 상대는 누구니? 강한 놈이면 좋겠군 실비아 여신이 함께하길 지금 당장 시작하지 내가 바로 용살자 위대한 세렉한이다 뭐든지 맞게만 두라구 딜디아의 찬란한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아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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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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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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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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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